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파이티나잇! 파이티나잇! 자 오늘의 첫번째 모드 같은 경우에는 VS 드라큘라인데요 이거는 아직 데모 버전이거든요? 일단은 캐릭터가 좀 귀엽길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플레이해보죠 오! 노래 뭐야? 아직 뭐 개발중인 버전인거 같은데 뭐 캐릭터 자체는 괜찮게 뽑힐거 같은데요? 뭔가 조커가 생각나는거 같기도 하고 얘는 뭔 캐릭터일까요? 뭔가 드라큘라 아이돌 같기도 하고 지금 첫번째 곡 난이도는 쉬운편에 속하는것 같습니다 노래 나쁘지않고 나중에 얘 풀 버전 나왔을때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진짜 리허설 랩 실력은 힘상천이 안되요? 이도 정육 아 저는 뭐 6버튼을 당해보고 환전소전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함 난이도에는 뭐 그렇게 큰 충격이 없는것 같아요 자 ohn 야 뇌본 버전인데도 사꺼채 노래인데 엄청 기네요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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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하이라이트 부끄만 바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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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아어여 を 오오오어어어어어어어엌 이게 끝인가 확실히 데모버전이라 한 곡 정도 준비가 됐었네요 재밌게 즐겼습니다 나중에 풀버전 나올 때 다시 한 번 플레이해보시는걸로 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을 이번 해볼모드는 탱크맨의 으응 좀 상태가 심상치 않죠? 웬 보고가 나와서 당근을 먹으려는 기세인데 이거 보고가 당근먹는 짤로 유명한 그런 밈인데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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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가 부르는 으응 입니다 기괴하다 기묘하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이게 뭔소리냐면은 그 보고가 당근먹을때 진짜 사람처럼 나는 유저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약간 미묘로 된거거든요 보고가 지배해버린 코나펌세계 총도 어? 야 이거 당근떨고는 디테일 뭐냐 이거 어질어질하네요 진짜 바람을 봐 하하하하하 그냥 전부 얼굴을 그냥 얼굴은 싹 다 그냥 보물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ep 야 근데게 게이지가 않잖아 자 이 노래 듣고있으면은 하하하하 정신은 흥미해져요 소리 뭐야 이거 자 마이크 대신 당근 총 대신 당근 안 돼 자아 오늘 마지막 즉이 뭐 메인모드 vs 밥입니다 이거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것도 심상치 않았거든요 제 왼쪽에 랑 붙는건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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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가 말이 아니죠 저번에 그 종이 페이퍼였나 걔랑 느낌이 좀 비슷한거 같기도 한데 밥은 어떤 녀석일지 까봅시드 넌 뭐냐? 띠? 남친인데요? 넌 멍청해보이는구만 뭐래? 한번 붙어보자는 거냐? 어? 저게 뭐예요? 들고 있는 게 뭐야? 마이크야? 노래가 어디서 들어본 거 같은데? 뭐가 섞인 거 같죠? 기억이 안나는데 프나팍에서 플레이 해본 기억이 있는 거 같은데 아니 분위기가 그냥 뭐 되게 동화같고 평화로운 느낌인 거 같은데요? 아니 이거 뭐야 모드가 좀 애매한데? 아니 이거 저 상위권위에 있길래 받은건데 너무 난이도도 심심하고 뭐죠? 지금 현재까지 플레이해봤을 때는 아직 뭐 특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모드에요 생긴게 조금 기괴하다? 그정도? 어? 지금 약간 화났는데요? 야야야 나 지금 굉장히 화났어 아야 이게 뭐에요? 화면 조정중이야? 야 이거 얘가 3개에서 그냥 잡아먹어버렸는데요?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유쾌하네 근데 일단은 밥의 표정이 조금 안좋아 보이거든요 이제 자 지금 슬슬 좀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첫번째로는 노래는 굉장히 좀 평화로웠는데 지금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뭔가 화나 화는 났지만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 랩 배터리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날씨도 굉장히 흐려요 곧 비가 쏟아져도 유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잔잔한 노래 속에서 합주 파트라니요 뭔가 귀엽다 둘이 에이 뿔 뿔 뿔 뿔 뿔 두번째도 뭐 이즈하구만 뭐야 뭐야 이거 밥이 진짜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 너 뭐야 방금까지 우리 재밌게 놀았잖아 뭐라고 말하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밥 이녀석 정체가 뭐야 야 피커너도 와아아아아아 아니 어어 안돼 야 이거 이래서 상위권에 있었구나 뭐야 이 부러워요 여러분 피커넌 왜 저래 또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아 아아아아악 이거 맞냐아? 버 Bry Bry 뻤 technically 어 점심나갈꺼 같아 야 이거 사실상 깨라고 맞는게 아니고 하니 그냥 막 눌러라는거예요 이거 이걸 절대 다 눌러 아니 그 중간중간에 계속 그 어우 목걸 공격해가지고 정신을 못 철게 놨네 때까지 못 간다 뭐야 바비 제 컴퓨터 해킹 시도했어요 여러분 밥은 미쳤습니다 밥은 미쳤습니다 밥은 미. vos 다 미쳤다 미쳤어요 미 미 미 미 미 continuation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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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